하영양부터 모시겠습니다. 오하영양 나와주세요. 자, 오하영양부터 개별 사진촬영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내가 첫 스타트를 끊어주네요. 정면부터 바라봐주시고요. 자, 일단은 다소곳한 포즈로 시작을 하죠. 우리 기자님들과 눈 맞춤도 이렇게 살짝삭삭 해주시고 손 인사도 좋습니다. 오른쪽 예,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자, 왼쪽도 봐주시고 예, 자, 이제 막내다운 좀 귀여운 포즈도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은 예, 자, 그래, 어, 그래 자, 하나, 1, 1 1&6의 1, 예, 좋아요 자, 이렇게 쭉 오늘 순서를 보니까는 어, 글쎄 나이순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예, 96년생 오하영양 어, 생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프로필상이 맞다면 자, 알겠습니다. 자, 원픽 오하영양이였습니다. 자, 마지막 예쁜 꽃받침까지 자, 오하영양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시 무대 뒤에서 대기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나올 멤버는 남주영입니다. 자, 김남주 네, 역시 가운데에서 네, 좋습니다. 자, 처음엔 역시 손 인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좋아요 자, 중앙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중앙에 확실히 많은 기자님들이 아, 손가락 하트 애교 하트 좋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봐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도 없어 아무래도 이제 타이틀곡의 이미지가 약간 좀 섹시와 또 카리스마를 뽐내는 오, 일도 없어 예, 좋습니다. 쭉 뻗은 손 좋아 자, 화이팅 포즈까지 예 자, 오, 엘리어 넘치는 예, 포즈 좋습니다. 손가락 하트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남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또 다른 아이핑크의 멤버 손나은 양 나와주세요. 네, 역시 일도 없어 해서 카리스마를 엄청나게 뽐내고 있는 손나은 양 자, 정면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아, 섹시 카리스마 예,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워낙에 뭐 레깅스 완판녀로 알려져 있는데 예, 오늘 의상도 상당히 소화를 잘하고 있는 손나은 양입니다. 자, 이제 카리스마 다 뽐내셔고 혹시 뭐, 예 뭐 자연스럽게 예 자, 데뷔 7년 차인데도 여전히 그렇죠? 혼자 찍는 사진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손가락 하트 아, 좋습니다. 사랑을 또 전파하고 있는 우리 손나은 양 예 손가락 하트까지 뽐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어서 정은지 양 뮤직비디오 때와는 더 다르게 앞머리를 아주 예 사랑스럽게 커트를 잘하셨군요. 정은지 양 예, 가운데 조금 네, 좋습니다. 좋아요, 반가운 손인사부터 1도 없어 예,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1도 없어 예, 빈트 따인 1도 없어 좋습니다. 자, 워낙에 카리스마를 뽐내셔야 되는데 워낙에 또 이제 예, 성격이 좋으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웃음이 멈추질 않죠? 예, 좋습니다. 자, 신경쓰지 마시고 마음껏 포즈를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양손을 모으는 하트 그렇죠? 예 오, 아주 독특한 하트를 만드시는군요. 오, 아주 기술적인 하트입니다. 정면 또 다른 하트 아, 여러 버전의 하트를 시연을 하고 있는 정은지 양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있네요. 자, 저 오른쪽도 그렇죠?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한 번 예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팅 좋아요. 예, 비 오는 날 수고하시는 우리 기자님들 파이팅! 예, 두 손 모아서 예, 기도드립니다. 가시는 길도 안전히 가시라고 자, 정은지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나이순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벌써 보미향까지 왔습니다. 자, 윤보미향 나와주세요. 그래도 워낙에 뭐 다들 예 자, 대한민국 시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보미향 오늘은 에이핑크 멤버로서 또 카리스마를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에 계신 기자님 또 오른쪽도 예,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왼쪽에 계신 분들도 한 번 바라봐주시고요. 예, 하트 보미향이 보내주는 손하트 선물 네 자, 카리스마 한 번 뽐내볼까요? 자, 보미향이 선사는 카리스마 자, 셋 아, 좋아요 예 이것이 1도 없어의 카리스마 예, 카리스마가 1도 없어 아니고 예 1도 없어의 카리스마 보미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 아, 나이순이한 얘기는 괜히 들였죠. 리더입니다. 예, 리더기 때문에 마지막이에요. 자, 리더 리더라서 맨 마지막입니다. 예, 그럼요. 예 제가 괜히 찾아본 거 티나잖아요. 자, 정면부터 조롱량 에이핑크를 이끌고 있는 조롱량 예 자, 공손한 1도 없어 아, 또 이렇게 갖춰주는군요. 자, 이제 워낙에 뭐 이제 우리 기자님들과 예 시선 교환을 아주 하유자재로 방향도 바꿔가면서 잘 해주고 계십니다. 조롱이 형 혹시 뭐 또 카리스마 한 번 그래도 뽐내주실까요? 예, 1도 없어 카리스마 자 하나 둘 셋 야 야, 엘라스틴 하셨어요. 오, 정말 머릿결이 정말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예 또 1년 만에 또 컴백을 하는 에이핑크의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팬분들도 그렇지만 정말 지켜보는 저희도 상당히 뿌듯한 우리 에이핑크 멤버들 자, 시선이 이제 중요합니다. 단체 사진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자, 1 1도 없어 그렇죠, 예 1도 없어 타이틀곡이니까 손가락 1 정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살짝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봐주시고요. 자, 오늘 아주 블랙으로 통일감을 주고 있는 에이핑크 예 또 다음 왼쪽에 계신 분들도 한 번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도 없어 1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유 포즈 한 번 가보겠습니다. 자유 포즈 예 자, 여섯 멤버의 자유 포즈 하나 둘 셋 이제 7년 차쯤 되면은요. 예, 서로 간의 케미가 아, 이제는 정말 불을 뿜을 그런 데뷔 연차거든요.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 우리가 에이핑크다. 예 1년 만에 똥쪽 뭉쳤다. 자 좋아요, 좋아요. 예, 서로들 포즈를 좀 확인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예 박수 한 번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사 혹시 기자님도 괜찮으십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크를 들고 우리 이제